이 농협이 대출받고 난 이후에 지급정지를 합니다. 지급정지는 왜 했나요? 지장권 동의서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지장권 동의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감사랑 합의를 해라. 이감사한테 동의서랑 그 부분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날 보니까 12월에 지불정지가 되어있는 것을 저희가... 우리가 내역서를 뽑아라. 이모씨하고 뭘 합의보라는 겁니까? 돈을 주고 자기들이 실수로 받지 않은 입금 확인증하고 유치권 포기각서하고 공사계약서하고 입금 확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입금 확인 내역서를 자기들이 받아야만이 이모씨한테 받아야만이 지상권 동의서를 찍어주기 때문에 못 찍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상권 동의서라는 우리가 그때 건축변경허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찍으러 갔더니 이모씨한테 입금 확인증을 자기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빨리 만나서 돈을 주고 입금 확인증을 자기 농협으로 드려야만이 이걸 찍어주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농협이 돈을 애초에 줄 때 그 사람한테 줄 때 입금 확인서나 공사 견적서나 지상권 포기각서나 입금 확인서 이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당연하죠. 그런데 왜 입금 확인서를 사장님한테 받으라 합니까? 그거는 못 받는 건 자기들 미스인데 지금은 본인들이 책임져야죠. 네. 그거는 미스인데 공사하는 이모씨가 입금 확인증을 자기들한테 돈을 못 받았다고 안 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권 동의서를 찍어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서 알고 보니까 그거는 입금 확인증이든 공사하는 사람의 어떤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단지 이거는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빨리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람의 입금 확인증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달에 이자가 1,400만 원씩 냈습니다. 한 달에 이자를. 그러니까 지금 지급 정지를 시킨 이유가 이모씨하고 합의를 봐와라. 그러면 지급 정지된 걸 풀어주겠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 지상권 동의서를 거래가 안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지상권 동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찍어주고 있다가 어느 날 이게 지불 정지를 몰랐어요. 박정근 사장님께서 그때 그걸 아시고 갑자기 지불 정지가 된 것 같다. 이자를 보내셔야 되는데 그분을 하다 보니 어 이거 지불 정지가 지급 정지가 되어 있다. 우리가 공사를 폭파 공사를 하기 위해서 폭파 공사가 그때 어디 공사 대금을 입금하려고 하니까 안 돼가 보니까 그게 지불 정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언제입니까? 그때가 12월 달 정도 됐을 거예요. 12월 정도에 공사 대금을 어디 보내려고 공사를 보내려고 보니까 지불 정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박정근 씨가 이게 뭐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시설 자금이라서 공사하는 사람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딴 데 돈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불 정지를 내놨다 하길러 그러면 우리가 무슨 돈을 썼느냐고 한 번도 단돈 만 원짜리 하나도 안 썼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서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은행에서 지불 정지를 내놓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예상을 해서 정지를 해놨다? 예, 그래 이자는 어떻게 하느냐 한 달에 1,400만 원씩 이자가 나갈 때 저들도 얼마나 쫄고 무섭습니까? 그래 이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자는 이 통장에서 그대로 나가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굉장히 고마워, 굉장히 공치사를 많이 하면서 이자만큼은 이 통장에서 나가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바보처럼 아이고 이자라도 우리 돈을 안 내고 또 나가게 해준다 하니까 우리는 어차피 처음부터 다른 데 돈을 쓸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또 있자 하면서 바보처럼 또 있었어요. 그것도 바보처럼... 그 농협이 참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공사하는 이모 씨하고 저들하고 많은 시시비비가 있었어요. 농협에서는 저들을 지상권 동의서를 안 찍어줘서 공사 중지명령이 나가게끔 하고 지불정지까지 내려줘가 우리 가슴을 압박을 하는 와중에 많은 시시비비가 있던 중 3월 중순경에 참호 씨라는 사람이 박정근이에게 박정근이에게 너희는 다음 달부터는 이 지불정지... 저기 이자도 너희가 개인적으로 자력으로 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출 횡포래요 전형적으로. 그러다가... 내 돈인데 내 통장에 내 돈이 들어있는데... 아니 그런데 그걸 참호 씨라는 분이 개인적으로 먼저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줬어요. 박정근이한테. 그런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4월 초에 박정근이한테 통보가 왔어. 그죠. 와가지고 이달부터는 이자도 개인으로 자력으로 내야 된다고. 그게 왜 그러냐고 이자는 괜찮다 했잖아. 바보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것은 해드렸는데 자기들이 특별하게 배려해서 해줬는데 시설 자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자도 안됩니다. 그러면 이자를 어떻게 내야 됩니까. 신용불량이 또 만약 이자를 그 날짜에 못내가 신용불량이 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러면 나는 신용불량 되는 게 싫으니까 안되면 큰일 나니까 이자 보내야 된 법인 통장에 알려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하는 와중에 저들이 고소도 하고 금융감독원 농협 중앙에 모든 곳에 우리가 아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그러다가 우리가 사방으로 너무너무 억울해 사방으로 둘러보면서 변호사도 선임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얻으려고 사방으로 뛰어다녔어요 그 와중에 그랬더니만 이렇게 이렇게 가락하는 모든 주변에 그렇게 하니까 농협이 그때서야 지사권동의소에 해준다 그러고 얼마 전에 통장도 지급정지했던 것도 풀어준다 하고 모든 걸 그렇게 해준다 하면 자기들이 알아보니까 이렇게까지는 안해도 된다 하더라 자기들 회의를 하고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런 거는 모든 거는 풀어주겠다 저한테도 상임이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전역적인 농협의 횡포입니다 횡포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쫄아가야 너무 힘들어 가 정신병원까지 다니고 일상생활을 못해요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게까지 왔는데 이 마음에 이런 모든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얼마 전에 농협중앙회로부터 공문이 왔다면서요 농협중앙회 공문 왔는데는 너무나 참 농협중앙회에도 우리가 참 의지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농협중앙회한테 직접 사장님이 민원을 제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을 제기했어요 민원을 제기했어요 중앙회? 네, 중앙회하고 금융감독은 하고 동시에 했군요 네, 동시에 했는데 답이 왔는 거 보니까 지상권 동의서 하고 지불정지권은 풀어주고 그런데 사무소 위조건은 또 아니라면서 하여튼 농협중앙회는 지금 뭐 우리 농협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너무나 똑같이 이렇게 회신이 와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데 뭐 어디다가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될지 농협중앙회의 그 담당이나 그 부서나 이런 연락처를 전혀 적지 않고 그 해당 농협의 담당 과장 전화번호가 있었죠 저도 그걸 봤는데 아, 봤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회신이 왔는 데는 보였긴 해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대출받은 농협의 담당 과장한테 얘기하라고 하는데 담당 과장이 우리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담당 과장한테 뭘 먹고 회신을 하라고 하는지 그게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거 보고 좀 참 농협이 대단하다 중앙회까지에서도 이렇게 답을 주니까 풀어주는 건 다행인데 풀어주는 건 다행인데 이렇게 답을 받고 나니까 저들도 어떻게 이게 방향이 이게 무슨 이런 식인지 방향을 잡지 못하겠어요 어쨌든 이런 그 많은 일들을 사장님이나 또 여유 계신 분들이 겪으면서 정말 그동안 많이 힘들었으리라 충분히 예감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듣기에는 병원도 다니시고 정신병 약도 먹고 있고 온갖 불면증이나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고통을 겪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삶 자체가 그냥 어떻게 지금 오늘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루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초죽음이라 해야 되나 아 이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다 뺏기는구나 다 뺏기는구나 이렇게 뒤심이 없어가지고 뒤심이 없어가지고 무너진다고 차 씨의 말이 뒤심이 없어가지고 15억 20억이 없어 뒤심이 없어가지고 무너진다고 뒤에서 그렇게 얘기들을 모든 사람에게 하더니 이게 사실이 이렇게 오는 게 이게 맞구나 싶은 이 마음을 하니까 정말 죽고 싶었지 죽고 뭐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아닌데 싶어도 어떻게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못 견디니까 잠도 못 자지 일상생활도 안 되지 뭐 거의 뭐 미쳤다 해야 될까 뭐 어떻게 하여서 사장님 병원에도 다니셨단 말이죠 정신병원도 계속 다녔죠 다녀도 그 정신병원에서 받았는 약 먹고 먹으면 조금 나갔다가도 밤에도 그냥 뭐 어느 날 일어나가 뭐 과음을 지다가 어디 뛰 나갔다가 여기 가슴이 벌렁벌렁한 가슴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일상생활을 못해 뭐 그랬군요 우울증이든 뭐 전체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나요? 그 고통받던 시간이? 고통받았던 시간이 우리가 처음에는 뭐 좋은 마음으로 뭐 그런다 카니 좋은 마음보다 그건 당연하게 갔으니까 우리가 알게 된 게 대출을 받고 나서 그렇게 9월 달부터 시시비비가 있었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바람에 정말 아차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저는 9월 달 10월 달부터 알았어요 그럼 뭐 지금 5월이니까 네 한 6개월 7개월 됐군요 아 이렇게 있어가 안 되겠다 이거는 뭔가를 말하라 법이나 모든 분들의 조언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 변호사 선임도 우리가 그때 12월 30일 날 변호사 선임도 했어요 해가지고도 무서우니까 법도 무섭고 모든 게 무서우니까 힘이 없으니까 해내지를 못하고 방황을 하다가 지금 이제 이런 모든 쪽에 이게 그걸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옆에 계신 분들은 어땠었나요 그동안?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도 뭐 정신적으로 뭐 가슴도 벌렁벌렁 매고 저도 부정맥이 와가지고 지금 약 먹고 있거든요 뭐 하여튼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은 진짜 뭐 걱정 많이 했죠 이게 정말 땅 다 뺏기는가 싶어가지고 옆에 사모님은 어땠어요? 매일매일 밤잠을 설치고 이렇게 있어요 좋은 소식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뒤에 있으니까 담보 제공자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빨리 준공이 나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드니까 일상생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본말에 대해서 준공이 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이제 법적으로 이게 이제 경찰 조사나 또 민영사상의 어떤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됐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인 다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1년 이상은 법정 다툼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경찰 조사에서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고요 농협이나 법무사 문제는 안 그래도 경찰 조사에서 다 조사받으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추가적으로 취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이 문제를 끝끝내 파헤쳐서 진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 말씀하시죠 정말 이게 진실은 참 이 자체가 우리 모든 이 사건이 비단 저희들만의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좀 많은 일들을 그래도 뭐 이게 뉴스나 모든 걸로 다 언론에서 다 하는 걸 그래도 누구나 듣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사실은 이게 정신적으로도 피해가 받지만 이 기간 동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한 달에 이자를 1,400만 원씩 해서 내면서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경비나 공사업자의 어떤 뭐 뒤에서 지체에 대한 보상금이니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 쫄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진짜 어떤 보상을 어떻게 받아도 이게 차지 않지만 너무나 많은 이게 아픔을 겪고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뭐 조사 과정이나 아니면 우리 지금 내주시는 기자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공정하게 내주셔서 심판은 모든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 답들이 아마 최고의 공정함을 가져올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들의 이 힘들었던 이 시기를 정말 진정성 있게 진실되게 공정하게 이렇게 수사도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좀 달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사가 끝나면 민사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통 받으셨던 그런 내용도 전부 보상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 끝까지 오랜 시간 장시간 이렇게 인터뷰를 해 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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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